되어봐라 이렇게 되는데 더 것을 그냥 흙을 보고 오게 되면 결제없네 코사튀차 네 간 맛있네요 간 홍시가 어디 열렸어요? 근데 이거 홍씨가 지금도 있었어요? 지금도 있어 아 그래요? 어 맛있네 엄청 새들이 안 따 먹었을까? 집에서 좀 땄어 그리고 샀어 한 박스 하도 싸서 2만원 뿐이 하네 딴 따가 안 나오겠더라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와 진짜 맛있네 홍씨